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유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강의를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숨겨진 만나와 비밀이 새겨진 흰돌 이러한 제목으로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7교회 중 가장 북쪽에 위치한 교회입니다. 오늘날 터키 지역인데 해발 335m 산지 위에 있는 버가모는 버가모 왕국의 수도였고 로마 제국에서도 중요한 도시로서 그리스 문화가 꼽힌 문화적으로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에는 칭찬이 없다고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책망만 있고 칭찬 없는 교회라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7교회의 주제는 칭찬과 책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기는 자가 주제라고 했죠. 칭찬과 책망은 내려놓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많은 이단들과 잘못된 유한계시록 해석을 하시는 분들은 7교회가 각 시대를 대표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시대다. 서머나 교회는 박해의 시대다. 버가모 시대는 로마 국가의 시대다. 뭐 이런 식으로 쭉 교회들은 각 시대를 상징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증거는 없습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아보려고 여러 곳을 뒤지면 대부분 이단들이 게시록 강의 자료를 인터넷에 열심히 올려놨습니다. 저도 열심히 분발해야겠습니다. 잘못되고 근거 없는 유한계시록의 주장 가만히 둘 수는 없죠.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버가모 교회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묘사되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후반에 보니까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장 1장에서 묘사된 예수님을 그대로 각 교회에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능력의 말씀 사람의 영혼과 골수를 쪼개는 강력한 말씀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음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버가모 교인들이 살던 곳은 풍요로운 도시였지만 그만큼 시당 생활을 하는데 어려운 도시였습니다. 그곳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권자가 뭐냐 하는 질문에는 여러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깊이 들어가지 않고 어떤 해석들이 있는지 간략하게만 다루겠습니다. 이 사탄의 권자는 로마 황제의 아우구스트 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것은 제우스의 신전이다 아니다 이것은 판사의 권자를 말한다. 이 권자라는 말은 당시 판사의 의자와 같은 말입니다. 판사의 의자를 권자라고 했기 때문에 같은 단어를 써서 바로 이것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버가모에는 재판소가 있어서 크리스찬들을 재판하는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것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종합적으로 볼 때 버가모 도시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것은 버가모에는 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이기도 하고 또 버가모는 그리스 로마의 중요한 종교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버가모는 또 높은 산지에 있어서 마치 권자에 앉아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렇다 등 여러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서 정당화 시키던 중요한 것은 이곳에 사탄의 권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사탄의 권자는 13장 2절에 다시 나타나는데 13장 2절 후반에 보면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보좌가 그 권자를 말하는 같은 단어입니다. 용이 즉 사탄이 짐승에게 보좌와 파워 즉 능력을 주었는데 그 능력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권세와 능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권자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권세가 있는 그 자리를 사탄의 권자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그 권자를 통해서 그 권력을 통해서 버가모의 그리스도인들은 순교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왜 순교를 당합니까?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즉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었기 때문에 죽음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환란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환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곳에서 실제로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순교했다 이렇게 1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디바가 누군지는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인물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안디바는 안티파스라고 그리스어로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이 안티파스라는 이름은 안티파츠로스라는 이름의 줄인 이름입니다. 당시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그리스 로마 지역에서 굉장히 흔한 영이 철수 뭐 그런 굉장히 평범한 이름이죠. 그런데 안티파츠로스라는 그 이름을 줄여서 쉽게 안티파스 이렇게 부르는데 디모데는 영어로 티모티라고 하는데 줄여서 팀 이렇게 합니다. 로버트 그 이름은 줄여서 밥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빌 또는 윌이라는 유명한 이름이 있죠. 이것도 윌리엄을 줄여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줄여쓰인 이름인데 안티파스를 굳이 이것을 지격을 해서 안티는 대적하다 파스는 모든 것을 뜻한다. 그래서 모든 것을 대적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왜 모든 것을 대적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좀 너무 나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줄임말을 또 그것을 잘라서 또 그것을 해석한다는 것은 약간 좀 위험한 발상인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해석해도 뭐 크게 지장은 없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가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안디바라는 사람이 누군지는 정확히 모른다. 그래서 후대에 이것을 또 전설로 만들고 전승으로 또 만들어놔서 억지로 안티파스가 누군가 이렇게 막 해석하고 설명을 하는데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아서 충성했기 때문에 순교를 당했다. 그 중에서 안티파스는 순교를 당한 중요한 인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깊이 들어가고 복잡하게 안티파스를 설명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14절을 보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나옵니다. 구약에 나오는 사건을 예로 말하는 것인데 슈레구프의 모합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영토로 들어오는 것을 위협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발락이라고 하는 이 사람, 이 거짓 선지자를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모합 왕 발락이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도리어 축복하게 하는 그러한 사건으로 기록이 된 것이 민숙이 22장부터 24장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고 넘어가는 듯 했는데 바로 민숙이 25장으로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합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합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발람의 가르침이었다 나중에 나옵니다. 민숙이 31장 16절에 보면 이것이 발람의 가르침이다 발람의 계략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4절 후반에 읽으면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 사건을 말하는지 나옵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5절에 이와 같이 너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에베소 교회에 나왔던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니골라당은 영지주의자들인데 인간의 육신은 악한 것이고 우리의 선한 영혼만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육체는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자유가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상의 재물을 먹고 음행해도 문제가 없다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발람의 교훈을 따른다고 책망을 하는 것이죠. 결국 그리스도인들을 음행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러한 꾀임에 빠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그런데 인터넷에 떠도는 많은 가르침 중에 니골라당에 대한 것이 있어서 잠시 말씀드립니다. 이 니골라당은 에베소 교회에 나오고 버가모 교회에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에서는 니골라당의 행위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버가모 교회에는 니골라당의 교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행위였는데 나중에 주후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교리화 되었다. 정치권과 결탁해서 기독교가 오염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직 교리와 성직 계급이 체계화 되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서 정말 그럴싸하게 보이는데 성경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6절에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라고 되어 있고요. 니골라당의 행동 행위 이것이 맞습니다. 일부 인터넷 강의에는 이 행위가 버가모 교회에서는 니골라당의 교리로 바뀌었다 라고 말을 한다고 했죠. 개혁개정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 2장 15절을 보니까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라고 교리가 아니라 교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대부분 티칭이라고 가르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NAV, NLT, ESV, NASB, GNT, ISB 등 이렇게 많은 성경들이 티칭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닥터린 즉 교리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흠정역 킹 제임스 성경을 한글로 번역한 성경에서도 교리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쓰인 헬러어 그리스원 단어는 디다첸이라는 단어인데 디다체가 어근이고 디다체는 가르치다 라는 말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체계적으로 가르치다 라는 의미로 해서 닥터린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일부 한글 성경에서도 교리 이것을 교리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면 흠정역대로 니골라당의 행위가 교리로 발전된 것이냐?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디다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30회 나옵니다. 그런데 킹 제임스에서는 대부분 닥터린으로 번역을 했고 디도서 1장 9절 한 곳에서만 탓 가르치다의 과거형으로 탓을 썼습니다. 나머지 29번은 모두 닥터린으로 일괄적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럼 킹 제임스 버전을 한글로 번역한 흠정역은 어떨까요? 마태복음을 찾아보면 7장 28절, 16장 12절, 22장 33절, 마가복음 7장 8절 이것들을 찾아봤더니 예수님의 가르침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킹 제임스 번역에서는 똑같이 닥터린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한글 성경에는 가르침이라고 이곳은 번역이 되어 있고 마태복음 16장 12절 그곳은 바리세인과 사두개인들의 교리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단어 22장 33절은 그분의 즉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에는 내 가르침, 7장 17절에는 그 가르침, 18장 19절에는 그분의 가르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번역에서는 일괄되게 이 단어들을 모두 닥터린, 교리라고 번역을 해야 하는데 한글 성경에서는 이 디다체를 가르침과 교리를 섞어서 이렇게 번역을 했다. 따라서 닥터린이나 티칭이나 교리나 가르침이나 똑같은 가르치다라는 의미다. 이런 결론이죠. 때문에 니골라당의 행위가 교리로 발전되었다는 그러한 가르침은 억지가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날의 교리와 가르침은 큰 차이가 있지만 헬라의 원뜻의 가르치다는 의미를 체계적으로 가르치다라고 그렇게 번역한 그런 의미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가르침으로 번역을 하고 어쩔 때는 교리라고 번역을 하고 이 행위가 교리로 발전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억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틀린 해석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리라고 해석을 하면 예수님의 가르침도 예수님의 교리라고 해석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서는 이렇게 저기서는 저렇게 입맛대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단어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풀어나가는 것은 억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비평적인 사고를 가져라. 성경 전체적인 안목을 키워라. 성경 전체적인 주제를 잡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똑같이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에는 가르침으로 번역을 하고 요한계시록에는 교리로 번역을 해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오해 위에 캐톨릭의 전통을 부정하는 의도 때문에 그러한 선입견 때문에 이것을 행위가 교리로 발전되었다. 캐톨릭 교회가 이것을 교리로 발전시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6절에 예수님은 잘못된 니골라당의 가르침에서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했던 것에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늦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다시 오셔서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그러한 강력한 말씀으로 거짓 가르침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모든 교회에 반복되는 말씀이 또 나오죠.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는이라. 여기에서 중심 키워드는 이기는 그에게 즉 니골라당의 거짓 가르침에 빠진 것을 극복하는 자, 이기는 자에게 또는 잘못을 깨닫고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 이기는 자, 극복하는 자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긴 그에게는 어떤 것이 돌아간다고요?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흰 돌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도 수많은 이단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온갖 억지와 해석을 여기에 붙이기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정신없게 해서 미혹하게 하는 구절인데 얼마나 미혹하기 좋은 말이 나옵니까? 감추었던 만나, 신비한 흰 돌, 그것도 그냥 흰 돌이 아니라 새로운 이름이 기록된 흰 돌, 그것도 받는 자밖에 알 수 없는 그 이름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경 써서 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숨겨진 만나가 이게 뭐냐? 만나는 출애급 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사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고운 가루입니다. 만나는 What is it? 이게 뭐야? 그런 뜻인데 만나는 천국의 양식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또 외경에는 천사의 음식이라고 나오기도 하는데 생명의 양식이 바로 만나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생명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 즉 만나와 같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제 요한복음 강의를 들으시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2단들은 만나 하나 가지고 복음 전파기, 은혜시대, 환난시대, 예비처시대, 심판시대, 안식시대, 영원시대, 별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 어떻게 다 이렇게 갖다 붙였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어느 분은 마지막 때가 되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새로운 숨겨진 말씀이 내려온다. 이렇게 해석해서 감추어진 만나, 즉 새로운 게시를 받았다. 이제 마지막 때에 새로운 게시가 내려온다. 이렇게 주장하고 말하기도 하고 새로운 깨달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전형적인 2단들이 해석이죠. 그렇지만 요한복음은 만나가 예수님이다.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추어진 이 만나가 이제 나타났는데 그것이 예수님이다. 출애국기 16장 33절에 보면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보관을 합니다. 나중에 이 항아리를 언약괴 안에 보관하게 되는데 때문에 숨겨진 만나가 이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송소 안에, 그 성전 안에 지송소 안에는 언약괴, 만나항아리, 아론의 쌍란지팡이, 그리고 십계명 돌판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나항아리는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 아론의 쌍란지팡이는 부활의 예수님, 십계명도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또 십계명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어떻게 해석하건 결국은 예수님입니다. 감추어진 만나, 생명이신 예수님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항아리 속에, 지송소에 꼭꼭 감추었던 만나가 이제 드러나는데 그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과 순교의 핍박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감추어진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죠.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게시록의 주인공 예수님을 붙들면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흰돌을 보겠습니다. 흰돌을 주시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흰돌, 당시에 흰돌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베를라는 보석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해석하면 녹주석이라고 하는데 게시록 21장 20절에도 녹보석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베린은 여러가지 색이 있는데 흰색은 정결하고 죄가 없는 것을 상징을 합니다. 그 위에 이름을 새기는데 어떤 이름이죠? 새 이름이 기록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새로운 이름은 우리들이 받을 새로운 이름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사올이 바울로 이렇게 바뀌었듯이 우리가 영적 변화를 의미하는 새 이름으로 받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주장은 틀린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17절 끝에 보면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 돌 위에 새로운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을 알아보는 사람은 그 돌을 받은 사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변화된 이름을 가졌는데 아무도 모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의 변화된 그 이름을 부를 수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이름은 보석 위에 새겨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지울 수 없는 이름입니다. 지워지지 않는 이름이라는 것이죠. 이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받은 사람 밖에는 이 이름을 알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이름이 이제 그 지워지지 않는 그 이름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게시록 3장 12절에 보면 이 이름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누구의 이름이요? 나의 새 이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새 이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능력의 이름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신 이 구원의 이름이 이제 새로운 이름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이름으로, 능력의 이름으로, 새 이름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이름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이 그 돌 위에 새겨지고, 부활의 새로운 이름이 그 돌 위에 새겨져서 이제 지워지지 않는 그 이름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데, 그 이름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리듬이 있는 내 자신만 알아보는 그러한 이름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구원과 부활의 새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보석 위에 새겨진 것처럼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에 핍박받고 죽음을 당하고 계략을 통해서 우상숭배와 음행에 빠져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 모든 환란을 이기는 그에게는 만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받게 된다. 그리고 아무도 지울 수 없는 구원과 부활의 새로운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기시고 극복하시어서 저와 여러분은 만나를 받고 새로운 이름을 받으셔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추천드립니다. 아멘. 도움이 되셨습니까? 질문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구독해 주시며 계속해서 말씀 중심의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쉽고 말씀 중심적인 요한기수록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 밑에 있는 공유 버튼을 눌러서 지인들에게 카톡으로 전달해 주실 수 있습니다. 또 이 링크를 sns에 올려주시면 여러분들도 이 사역에 동참하시는 것이 되고 또 이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시대를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